로얄 컨설버토리 오브 뮤직 피아니스트 연하입니다.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. 런던을 가봐도 제일 유명하던 로얄 컨설버토리 오브 뮤직이라는 곳이 있어요. 그것도 바로 도심 중 한 가운데 있어요. 여러분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전시회를 보면서 좋은 공연을 통해서도 이 문화에 여러분들이 항상 노출돼 있으면서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환경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. 낼 수 있는 최상의 소리를 낼 줄 아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피아니스트 참사의 궁극적인 용도라고 해요. 강에 대한 믿음의 바이트라고 하면 확실하게 강으로 강이라는 건 다운비트거든요. 좋았어요. 몸이 훨씬 좋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했던 다운비트에서의 강세, 바이트가 부족하다. 뻑 뻑 뻑 뻑 뻑 뻑 뻑 움직이지도 않은 것만이 아니라 약해요. 그냥 협박을 다 협박을 취하세요. 해욱 도라겐 포테츠리하고 일론의 스케일에 끼치는 힘도 주고 인내가 되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2장 마음대로 빠젠다 치듯이 치세요 있었고 피아노 시작해서 크레셋블데랑 두 분도 있었고 세 번째는 폴트데데랑 두 분도 있었습니다 자, 꼬물만 잡고 자, 근데 붙여봐 자, 웃겨봐 그냥 그냥 멜로디를 이어가야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풍성한 포드에서 오는 그 파련력, 소리의 풍성한 그것도 다 두 개의 두 마리입니다 5. 국방Jack 빛집의 한글자막 by 한효정